네 부천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마루광장 무대 커플예술단 예술단이 지금 라이브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노래해주실 분은 또 그동안 조금 사정열치 않아가지고 연습을 못했다고 엄살을 엄청 부리시는 분인데요 엄살 부리시는 분이 또 노래는 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허대박이 불러줍니다 2년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우지 않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기 않으니 그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두 개는 두 개는 모든 꽃이야 구하는 사람 한나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두어봐도 내가 되면 떠나 버리는 거야 그녀만 살아뒀어 이 년이라는 것은 내가 되어야만 만나지는 거야 중한 나를 서로 알자 언젠가 너도 괴로웅 되니까 참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과거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 나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 나에게 또다시 없는 괴로웠던 불안한 사람 만나 만나서 내 모든걸 다 죽어봐도 내가 되면 떠나버리니 운명한 사람 믿어라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 불안한 나를 더러워 말자 언젠가 너도 괴로울 테니까 흠이 하늘만이 그것이 흠이